아, 열리네.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. 아이고, 반갑습니다. 어, 뭐야 이게? 자화상을 그리쇼? 뭐 또 무슨 짓을 하려고 또. 아, 너 이거 얘기를 안 해주냐? 와, 이게 뭐냐? 아, 느낌 나는데. 아, 당구장 갈 때 껴보고 진짜 오랜만이야. 아, 느낌 나는데. 뭐해? 자화상을 그리래. 자화상. 어디, 아무 데나. 아, 고소형 필로 그리고 있어. 난 전지현 필로 그려야 돼. 그러면. 어머, 어머, 어머. 오늘 미술 시간이에요? 어? 어, 혜레나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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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 재야 되잖아요, 이런 거. 아니, 자화상 그리는 걸. 그러겠네요. 근데 진경 언니 진짜 그리기 쉬울 거 같아요. 그리기 쉬울 거 같아요. 언니 다 그렸어, 지금. 이미 거의. 이미, 이미. 끝났네. 세 분은 나왔어. 이미 어느 정도 세 분은 나왔어. 부럽다. 쉽게 생겨서 부럽다. 나 어떻게 해야 되지? 나 눈 키우는 걸 어떻게 표현하지? 그림 진짜 못 그리는데. 뭐야? 내 얼굴 아니라고. 어? 턱이 삐뚱인데? 아, 큰일이야. 턱 수술 다시 시켜야겠어. 화장 한 모습을 그려야 돼? 화장 안 한 모습을 그려야 돼? 미안합니다. 이걸로 가자. 뭐 하는 거예요? 어, 누구야? 어, 왔어요? 쟤 목소리 안 나와, 맞아. 제시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어. 목소리 왜 그래? 이리 와. 저도 이렇게 계란형 아닌데. 아, 누구? 꿈이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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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 그리기 꿈이 있었나? 그러게. 이걸로 우리 자켓 사진 만들려고 그러나 보다. 자켓 앨범 될 수 있어, 잘 그려. 우리 돈 없어서. 돈 없어서 이런 거 해가지고. 티파니가 어디 있어? 뮤뱅, 뮤뱅. 티파니 친구라고 제일 챙기네. 목이 이렇게 길지가 않지만. 얼굴을 깎았어. 머리를 좀 길게 더 하면 돼. 근데 왜 이렇게 예쁘게 그려? 그건 아니잖아, 언니. 그건 아니잖아. 언니 지금 그 순정만화 속에 여주인공 소름 그리고 있어, 왜? 눈을 그리니까. 근데 알 거야, 다들. 아, 미니요리는 진짜 못 그려. 아, 진짜 못 그려. 아, 진짜 못 그려. 아, 진짜 못 그려. 뭔가 눈물이 너무 좋잖아. 어떻게 생각했는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. 나 코가 어떻게 생겼나? 진짜 못 자생이 없네. 누구 닮은 줄 알아? 누구 닮았다? 호연이. 호연이. 언니, 근데 언니 약간 이런 기교가 있다. 미술도 안 배울 것 같아. 뭔가 이렇게 이런 느낌이 있네. 아니야, 이 언니. 근데 나 안 같아? 어, 안 같아. 약간 언니보다 좀 더일까? 자, 됐어. 다 자기. 아니, 내 코는 좀 내 코 그려주면 안 돼요? 나 코 이거 아닌 것 같아. 코가, 봐봐. 콧망울을 이 정도로 그리고. 뭐? 아니, 코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코가 망가졌어. 유호성 씨 아니야? 유호성 씨? 유호성 씨? 유호성 씨는 뭐 얘기지? 코 세웠어, 안 세웠어? 세웠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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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약간 좀. 아까 끝째를 세웠으니까 끝째를 못 하겠어. 코를 끝만 해. 끝만 그려. 코 잠깐만 봐봐.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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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김선이 뭔가 옷을. 어쩐다 다 입었어. 이제 너 같아? 어. 지금 나 같아. 너무 재밌다. 이거. 그림 좋아해? 어?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? 어. 근데 내 그림이 좋다고. 응. 나한테 초상을 그려달라는 사람들이 있었어. 진경 언니. 진경 언니. 진경 언니. 이거 그리는 게 지금. 뭐가 나오지? 팬이 다 섞었네. 진경이 왜 두 명이야. 진경이 왜 두 명이 있지 여기? 아 진짜요? 어. 진경이 왜 두 명이 있지. 아까 봐 진경이. 복제, 복제 수준이야 지금. 나 내 얼굴을 너무 미화시킨 것 같아. 나 점점 돌려깎기를 하고 있어. 왜. 이 여자 누구야? 언니. 어? 이 여자 누구야? 모르는 여자인데. 누가 이상형 그릴 해. 누가. 어? 언니 왜 이렇게 예뻐요? 이런 여자 없어. 아이, 안 되겠다 이건. 양심도 없지. 아이씨. 에? 응. 어? 이거 진짜 언니 같은데.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그냥. 어, 뭐야. 다 됐다. 미술학교를 다녔었어? 아, 나는 진짜 미술 전공을 하려고 했었다는 애인데. 아, 진짜? 응. 그래? 우리 집이 다 미대. 우리 집이 다 미대야. 아, 그래? 언니 진짜 그대 그림 웬만큼 잘 그린다. 응. 되게 신기하게 뭔지 알아? 다들. 잘 봤어요? 아니, 예쁘게 그리고 있어. 너 같아. 너 같아? 넌 너 같아? 유호성 씨. 왜 그러겠어. 나 이거 봤어. 여기 밑에 글을 써 있지 않아? 현상금 5천만 원. 미술 선생님 오신 거 아니야? 아, 검사 맡기에는 나 좀 잘할 수 있는데. 아, 검사 맡기에는 나 좀 잘할 수 있는데. 아, 검사 맡기에는 나 좀 잘할 수 있는데. 아, 검사 맡기에는 나 좀 잘 하실 것 같아.